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이야기가 돼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검찰의 1차 기소는 선거법 위반 혐의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런데도 김문기 씨를 모르느냐 그런 내용에 또 가벼운 그런 기사가 떠올랐네요 마주 앉아서 웃고 과일도 함께 고르고 이재명 이래도 김문기를 모르나 김문기 씨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참 죽을 일은 아닌데 뭐 참 아이들 다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그런 개발 1차장이었고 과거에 D그룹의 그런 건설사 KLS 건설사에서 부장을 지냈던 분이죠 그렇게 뭐 죽으면 안 되죠 뭐 세상에 죽을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만한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유동규가 화끈하지 않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몫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몫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라 그렇게 이러면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면 경기도의회의원을 지냈던 이긴씨 도의원이었던 밀착사진을 추가로 공개를 했네요 이재명은 정치적 유리와 분리에 따라서 김문기를 기억해서 편리하게 잘 지어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한 거죠 24일날 추가로 이 사진을 공개를 했네요 이 사진을 공개한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의 이기인 경기도의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힌 미공개 사진을 공개합니다 2015년 김문기 전 처장과 호주 늘리든 출장을 함께 갔을 당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입수했는지 여러분 궁금하네요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사진이 김문기 씨죠 사람이 우직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지금 대표고 지금 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사진도 처음 공개돼요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뉴질랜드 호주를 들렸으니까 현지 사진이겠죠 이게 자두인데 이재명 당대표도 배가 좀 많이 나왔네요 다 나이살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배가 나온 것도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조금 관리를 잘하게 되면 배 나온 거로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이살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고 관리 잘하게 되면 다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김문기 씨가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죠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인 같고 이 사람은 누군지 유동규 씨인가 모르겠네요 굉장히 그게 첫 건이었던 거죠 단독으로 그렇게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할 정도였으니까 김문기 씨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김문기 씨 얘기 있네요 이렇게 됐네요 그나저나 배가 좀 많이 나왔네요 배가 배 관리를 참 잘해야 되거든요 체중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체중 관리를 잘하려면 먹는 거를 절제를 잘해야 되는 운동을 아무리 하더라도 칼로리를 다 태울 수가 없으니까 뭐든 절제가 필요한 거죠 간식하지 않고 먹는 것을 제때 가려가지고 좀 소식을 하고 그렇게 해야 배가 안 나오는데 배가 이러면 한번 뛰고 나면 이게 참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나오는 것은 자유분방행인데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안 나오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게 저 대개 이재명 당대표가 양복을 입고 대개 나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복으로 모습은 처음 봤네요 평상복으로 키키타님은 여행 가서 열대 과일을 엄청 먹었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세리한 sg님 자주 오시는데 제가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잘 정했습니다 경쾌한 방송 유쾌한 방송 유익한 방송 그리고 도움이 되는 방송 그렇게 이제 유쾌한 방송을 하려면 가끔 뭐 언찮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만 돌아가신 김문기 씨도 배가 좀 많이 나오셨네요 어떻든 이 배관리 우리 잘해야 됩니다 배관리 잘하면 일단 미간상도 별로 안 좋고 본인도 이제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보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사이가 그래도 참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참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 누굽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넥슨에 넥슨에 누구시죠 벌써 이름이 가물가물하네 넥슨에 참 어쨌든 간에 살아남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참 이재명 당대표는 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저렇게 명백한 혐의에 대해서 끝까지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참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